오늘은 9일차 항상 아침은 똑같은 장면이죠? 어제 토마토밥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해서 같이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죠 전날에 먹고 자면은 다음날에 되게 헛배고픈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태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19분 바나나 먹으면서 일하려고요 바나나 먹으면서 일하려고요 오전 10시 19분 새콤새콤 방울토마토 점심으로 먹을게요 시간은 2시 46분입니다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아 잠시 딸, 여기를 보내기가 방울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